김한이, 김준면, 서울 광진구, 포즈를 취하고 있다. 영화 여중생의 언론시사회가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점에서 열렸다. 배우 김한이, 김준면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. 여중생의 인은 취미는 게임, 듣기는 글쓰기, 자존감 0%의 여중생 미래가 처음으로 사귄 친구 백합과 태양에게 받은 상처를 낸선 친구 제이와 함께 극복해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. 김준면, 김한이, 정답인, 유재상 등이 출연하는 여중생의 인은 오는 20일 개봉 예정이다.